다음은 스토리 릴레이입니다. 누군가 소설의 한 대목을 쓰면 다른 누군가가 이어서 다음 대목을 쓰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에이어야 짧은 소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능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보던 영화나 소설 속 인물이 되어 작품 속 또 다른 캐릭터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채 GPT, 뉴빈과 같은 챗봇은 이미 저희의 삶 속에 스며들었으며 비단 사무, 업무적인 방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이를 참신한 방법으로 개발한 곳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디어메이트입니다. 디어메이트는 자연화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튜입이 개발한 다양한 AI 챗봇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미지 NNC, 스토리 릴레이, 롤플레잉 등의 기능이 데모 버전으로 먼저 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챗봇들과 사무적이거나 딱딱하지 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AI 메이트의 일상을 확인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어 지연을 잘해서 더 놀랐습니다. 이미지 NNC부터 이용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미 튜입에서는 작년 가을 NNC 모델 데모를 공개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시어에 음류 시인을 써봤습니다. 사실 적절한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인공지능으로 다시 제출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도 NNC도 정말 괜찮은 것이 나왔네요. 제가 직접 지워볼 수도 있어서 지워봤습니다. 제2항의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릴레이입니다. 누군가 소설의 한 대목을 쓰면 다른 누군가가 이어서 다음 대목을 쓰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한번 AI와 짧은 소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을 써주는 작가는 AI 소설 작가 필립이고 일러스트 작가는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작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에릭 수모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능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가끔 놀아주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기능이 아이에게 흥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름 심오한 스타트였는데 AI의 언어 선택이 소설 방향성을 틀어버린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필립 작가의 대답이 나오면 오른쪽 하단에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스토리의 대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며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한 제공을 해주어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유발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다 끝나면 캡쳐를 할 수도 있고 대화 내용을 url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피드로 아이들과 동화 내용을 연재할 수도 있고 전자동화책도 출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화에 등장한 이미지 또한 우클릭을 하시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롤플레잉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역할놀이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만들어줘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테스트했습니다. 어릴 적 보던 영화나 소설 속 인물이 되어 작품 속 또 다른 캐릭터와 얘기를 나눠보게끔 해주는 것 같네요. 저는 백설공주와 대화해보겠습니다. 정말 백설공주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채 GPT를 아는지 물었는데 말을 돌려버리는군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디어메이트에서 출시하려는 서비스들을 이용해봤는데요. 비록 데모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다듬으면 그 완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매우 유용한 놀이 수단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아이들과의 소통과 놀이가 필요한 곳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틀어주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I와 직접 소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구가 진정으로 채 GPT를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로 활용하는 제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에서는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효과였습니다.